이번 주제는 학습 전략 중 기억 전략입니다. 학습에서 배운 것을 기억해 나의 지식이 되겠지요? 언제든지 내가 원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지식이어야 일상생활에도 도움도 되고 시험에서도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. 여러분은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경험이 있었나요? 분명히 잘 알고 있었던 내용인데 막상 시험에서는 생각이 나지 않아 답답했던 적이 있었나요? 그럴 때 효과적인 기억 전략을 알고 있다면 좀 더 재미있게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. 화면의 초록색 부분이 우리 뇌의 측도 옆에 위치한 해마인데요. 해마는 기억을 담당하는 기능을 합니다. 만약 해마가 손상되면 새로운 정보를 기억할 수 없겠지요? 해마가 손상된다면 방금 5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조차 기억해내지 못한다는 사실이 연구 결과로 밝혀졌어요. 이렇게 몇 분 전에 기억, 즉 단기 기억이 저장되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장기 기억 또한 할 수 없게 됩니다. 그런데 이해 많은 사람마다 크기가 다르다고 하는데요. 그 크기가 클수록 장기 기억이 잘 된다고 합니다. 다르게 말하면 기억하는 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해마가 크다고 합니다. 그럼 우리는 왜 기억을 잘 나지 않을까요? 화면의 그래프를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. 처음 설명을 들었을 때는 기억을 잘하는데 그 기억은 시간이 지나면서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 뇌의 당연한 반응입니다.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안 나는 것이 나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렇다고 하니 안심되시죠? 망각이 시작되는 시점은 학습 후 10분 후부터라고 합니다. 그리고는 하루가 지나면 기억했던 내용의 70%를 잊어버리고 한 달 후에는 805 이상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합니다. 우리가 배운 내용을 계속 잊어버리는 이유를 알겠죠? 우리 뇌는 컴퓨터처럼 한 번 저장된 내용은 다동적으로 계속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기억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합니다. 그럼 장기 기억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? 학습하는 간격이 중요합니다. 화면에 있는 그래프처럼 학습하고 10분 후, 1일 후, 1주 후, 한 달 후와 같이 학습 간격을 조금씩 늘려가면서 계속적인 복습을 하면 장기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. 앞으로는 시험때만 복습하지 말고 주기적으로 복습하는 습관을 가지면 기억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. 복습 주기를 조금씩 늘려가면서 학습하는 것 외에 학습 내용을 잘 기억할 수 있는 전략을 소개하겠습니다. 첫 번째는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한 기억법입니다. 학습한 내용을 그림 또는 이미지를 활용하여 기억을 돕는 것입니다. 공부를 하면서 이해나 기억이 안 되는 내용을 그림을 찾아보거나 직접 그림을 그려본다면 훨씬 기억이 잘 될 수 있습니다. 긴 문장의 설명을 그림 또는 사진으로 표현해 보는 과정에서 애쓰며 외우지 않아도 장기 기억이 잘 될 수 있습니다. 화면에 그림처럼 주먹의 뼈가 솟아나온 부분을 이용하여 열두 달의 큰 달과 작은 달을 구분하는 방법도 이미지를 활용한 기억법의 하나입니다. 왼쪽 손을 펼쳤을 때 엄지와 검지 부분이 엘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왼쪽은 엘자와 연상시켜 레프트로 기억할 수 있습니다. 두 번째 기억 전략으로 첫 글자 따서 외우기 전략입니다. 대표적인 것으로 태양계의 행성 순서 외우기가 있습니다. 태양으로부터 수성, 금성, 지구, 화성, 목성, 토성, 천황성, 해왕성 순서로 행성들이 위치하는데요. 첫 글자만 따서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이라고 기억하면 되는 방법입니다. 그럼 퀴즈를 내볼게요. 태양으로부터 네 번째 위치한 행성은 무엇일까요? 수금지와 내 화성입니다. 또 다른 첫 글자 따서 외우기를 활용하는 여러분만의 장기 기억 내용이 있나요? 또 다른 예로는 조선시대 왕들의 순서를 첫 글자로 기억하는 방법도 있어요. 세 번째 방법은 연결하기 전략입니다. 연결하기 전략은 기억할 내용들을 사슬처럼 연결시켜도 기억하는 방법입니다.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산인 한라산의 높이는 1950m인데요. 이걸 그냥 숫자로만 외우기는 좀 따분하죠? 한라산 한 번 구경 50시오라는 문장으로 기억한다면 이 문장 속에 1950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요. 이렇게 외우는 방법이 연결하기 전략입니다. 이번에는 여러 가지 단어를 외우는 방법을 알아볼까요? 화면에 보이는 12개의 단어를 1분 동안 기억해보세요. 순서 상관없이 메모하지 마시고 그냥 눈으로만 외워보세요. 앞에서 본 단어 12개를 한 번 써볼까요? 볼 때는 외워지는 것 같았는데 막상 쓰려고 하니 기억이 잘 안나죠? 이 12개의 단어를 자세히 보면 단어들끼리 공통점이 있음을 눈치채셨나요? 12개의 단어들의 공통적인 성질을 가지는 것끼리 분류해서 꽃, 야채, 운동, 학용품으로 따로따로 기억한다면 좀 더 장기 기억화할 수 있어요. 왜냐하면 무작정 외운 것이 아니라 내용을 이해하고 암기하는 것이 장기 기억이 잘 되기 때문입니다. 다시 한 번 12개의 단어를 기억해볼까요? 연관성 있는 단어끼리 묶어서 외워보시기 바랍니다. 앞에서 본 단어 12개를 적어볼까요? 처음보다 단어 기억이 많이 되었나요? 이렇게 의미를 묶어서 기억을 하면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. 오늘 다양한 기억법에 대해 공부하였습니다. 자꾸 연습하고 적용해보면서 여러분의 기억력을 높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